안녕하십니까. 서정인 주 멕시코 한국대사입니다. 마리오 피게로와 문도 탁스코 시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리오 시장님이 탁스코시와 시민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훌륭한 시장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시장님의 취임을 계기로 한국과 탁스코시가 원회를 포함한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더욱 활발하게 교류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한국대사로서 이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인세티아 꽃의 산지답게 너무나 아름다운 탁스코시와 시민들 그리고 마리오 시장님의 건강과 행복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바 탁스코! 비바 코리아! 비바 코리아! 비바 코리아!